둥실둥실 니 앞엔 내가 였네! 이 찬란한 정의를 위해! 굶지요! 빛나! 잠시 보지는 세상으로 별린께서 이러시길 좋은 일이 있을꺼에 한 번쯤 쏟아질꺼야! 어휴, 곧 정신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볼까요? 별린에 인도하라 니가 비었잖아 잠들시둥이요 어서 꼬치야지 빙겨 아찔어 별린에 인도하라 이렇게 으흐흐 열심히 한 보라는 있었죠? 아찔어 도시대 도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